시전 될 것인가? 앞손만 내밀어져도 오 지금 공격이 들어갑니다 원투스트레이트 자세는 오히려 원투스트레이트 자세는 풀고가 괜찮아요 직선으로 쭉쭉 나가는게 어퍼까지 와 지금 돌아치는 약간 저 우리 레드 선수 스텝이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로만 체코처럼 약간 상대의 사이드를 잡는 스텝을 많이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미완성이지만 UFC에도 저렇게 비슷하게 하는 TJ 딜라쇼라는 선수도 있고요 상대의 사이드를 잡고 이런식의 스텝이죠 치고 상대의 사이드로 들어가는 양바디에 양군까지 중복을 내야 됩니다 자 가드만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그렇게 잘 움직이네요 레드 선수가 지금 뭔가 좀 자세가 안 잡힌 것 같으면서도 계속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때려주는게 진짜 TJ 딜라쇼 같아요 저 선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 지금 주의 받겠어요 아 근데 지금은 당황해서 돈게 아니라 연습된 스텝이었어요 아 그래요? 본인이 생각하고 돈거였어요 아 그거 뭐 다른 등을 보이면 안됩니다 복싱을 네 UFC는 등을 보여도 되거든요 한국인이 맞는거죠? 딱 인상을 보면 외국인 같기도 한데 아 진짜 웃깁니다 오 지금도 좋았습니다 아 지금 라이트훅까지 오 보디에 이은 양살 아 근데 저 레드 선수는 와 지금 정타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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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박수쳐야 됩니다 아 아 정타를 상당히 많이 넣었어요 어? 둘 다 스타 복싱이네요 아 아 아